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첫 소식 실제로 마주한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. 제주에서 한 중국인이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돌아다녔다고요. 최근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맘카페, 인터넷 제주 맘카페에는 수목원 야시장 방문 충격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작성자 A 씨는 가족과 함께 야시장에 들렀다가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공유했는데요. 이 사진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야시장을 활보하고 있는데 상반신에는 빈틈이 안 보일 정도로 빼곡하게 문신까지 한 모습입니다. 이러한 중국인들의 행태를 베이징 비키니라고 부르는데요. 본래는 윗옷을 가슴까지 말아올리고 배를 내놓는 남성을 뜻하는 단어로 쓰였지만 최근에는 여름에 우통을 벗은 남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됐습니다. A 씨는 왜 한국에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운 신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제작생들은 이처럼의 지원을 제작한 채 차에 결제합니다. 윗옷을 가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러시압 및 플러스에 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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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해를 나가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